5명이 숨지는 등 33명의 사상자를 낸 군산 주점 화재의 피고인 55살 이모 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.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이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범죄가 계획적이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. 이 씨는 지난 6월 17일 밤 10시쯤 군산의 한 주점에 술값 시비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른 뒤 출입문까지 막아 3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.